대전시가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인건비를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.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방송 장상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. 대전시가 코로나19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고용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. 지원기업은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2021년 7월 1일 기준 주 52시간제 적용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, 5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지원합니다. 또한 2021년 10월 18일 이후 고용된 대전시 거주 신규고용자가 지원 대상이며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209시간 근로할 경우 90%에 해당하는 164만 원을 업체당 2명까지 최대 3개월 지급합니다. 한편 사업 신청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